부타와 삶의 지혜 이런 물음에 부타는 나만 믿고 의지하라고 답하지 않고 단지 너 자신과 진리만 의지하라고 대답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의 종 노릇을 하지 말고 주인 노릇을 하며 살라는 말이다 인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근본적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선택할 근본적인 자유가 있다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수용소에 감금되었던 정신의학자 빅토로 프랭클이 발견한 인간이 지닌 고대의 자유이다 이 자유를 구사하기만 한다면 아무도 우리의 내민을 지배할 수 없다 오직 우리 자신만이 각자에게 주어진 여건을 해석하고 어민을 부여할 수 있다 중국 선종의 시조 달마의 제자가 그에게 불행하다고 말했을 때 달마가 그 불행을 가져오라고 하자 제자는 그 순간에 깨다 깨우쳤다 달마가 행 불행을 구분하지 않았던 것도 고독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도 모두가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달마는 말했다 불행하여 오라 즐겨주리라 불행을 즐기면서 그것을 내보내는 그때부터 행복은 소리 없이 우리 곁에 다가온다 오늘 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팔봉쌤 tv 도착해 주시옵소